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흑산도와 홍도, 검은도, 초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곡송이 34.3도로 가장 높았으며, 장흥관산 33.4도, 목포 30.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목포시의원 음주운전 파문 관련 뉴스 이어가 겠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과 조성호 목포시의장이 연이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의 진정에 나섰지만, 여론을 싸늘하기만 합니다. 높은 관심 속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에게 도덕성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판론까지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목포시의회 내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연이어 터진 개파 갈등 논란에 대해선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태의 배경이 된 의원들의 사회적 감수성과 도덕적 사고 부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법을 제정하려면 그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집단 자체도 청렴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 지역 내 목포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떨까? 안 바벌어, 꺼벌어, 꺼벌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일단 당선되어 보면 끝나보고 돈 타먹고 저기들 날라라, 놀라라 하고 민주당 텃밭이고 전라도는 민주당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못을 해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이 같은 지역 거대 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치 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 일찌감치 꺼져버렸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목포시의회 직선 선출 이래 초유의 원구성 파행 사태를 겪은 시민들.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 같은 독선적인 행태는 정당 불신은 물론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목포시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시정연안과 정부해산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원희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수중립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목포실내수영장 지붕보수공사 등 10여 개 현안에 대한 국고지원 건의와 홍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대유치나 목포신안통합 등 주요 현안이 많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고,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18조 6천억 원 줄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위기라며 해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편의주의 등 지역 갈등을 붙이고 있다며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는 의대 설립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고,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을 확대해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 빗물 누수는 물론 추락과 화재 등 각종 위험이 산재한 노후 아파트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곳곳이 녹슬고 터지면서 고칠 것 투성이지만, 고령층과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많아 관리비를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80대 집주인은 인근 바다에서 뱃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집도 함께 나이 들어 곳곳이 말썽이지만, 손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과 외벽에 누수가 있어 고치려면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그나마 기초연금과 공공근로로 한 달에 받는 돈은 50만 원 남짓.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80대 이웃도 달마다 3만 원씩 내는 관리비에 웃돈을 보태기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픈 터라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의 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상시 거주하는 28명 가운데 85%인 2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매입가는 천만 원대로 시세가 싼 편이라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없는 형편이지만 노후 아파트라 곳곳이 녹슬고 터지면서 주민들은 지난달 결국 관리비를 5만 원가량씩 더 걷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 수돗물을 퍼올리는 이 펌프가 노후로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이 닷새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180만 원짜리 새 장비를 사면서 단수는 해결됐지만, 이외에도 물탱크와 정화조 청소 비용, 관리인력,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있어 다른 곳을 손볼 여유는 없습니다. 민간 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라지만, 낡고 오래되면서 거주자들은 떠나가고, 남은 이들로만은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 노후 아파트에 남겨진 주민들은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 저장성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여행사 ANT 그리고 중국 항공운항 계약 대행사 노타에어 서비스를 만나 무한과 황조 간 정기노선 취향 업무 여백을 맺을 예정입니다. 또 이랜홍 저장성 당석이를 만나 정기노선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 관광설명회를 여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HD 현대사모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여름 유급휴가 5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로 인해 같은 현장에서 동일 선박을 생산함에도 만 2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급휴가 없이 일하고 있다며, HD 현대사모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2층의 한 가구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전 8시 40분쯤에는 목포시 산정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집 주방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말 동안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숙박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이 의심스러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정권 미실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목포 MBC의 10부작 프로젝트 다어울림이 내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9시 25분 반영됩니다. 다어울림 프로젝트는 전남에 있는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캠페인 형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 농업, 어업을 넘어 제조업과 조선업까지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다문화가족 500여 명이 참여한 제15회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가 해남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문화예술동아리 학생들의 플루트 연주, 춤공연과 체육대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겨루는 이주 여성부터 계절 근로자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